아, 어디 가신 거야? 이현? 나 알아? 이랑은? 몰라. 나갔다 보니까 없어. 전화도 안 받으시고. 존댓말은 개나 줘버린 거 보니까 니가 그거구나? 목걸이 도둑 개 주인. 니네 사이 99점. 뭔 소리야. 뭐 그런 게 있어. 오, 평양 능면. 이랑 님 거에 먹지 마. 냉면 불면 맛없어. 잘 먹었다. 뭘 봐? 나가, 빨리 꺼져버려. 다 얼음밖에 없어. 아이스크림 같은 건 안 키우나 봐? 버르장머리 없는 외제 여우나 갖다 키우고 말이야. 너 싫어? 안 물어봤는데? 이랑 님한테 접근하지 마. 접근하면? 죽일 거야. 니가 뭔데? 나 기울이다, 왜? 누가 자기소개하래요? 니가 방금 물어봤잖아. 지능이 썩 뛰어놓은 것 같진 않고. 이랑이랑 커뮤니케이션은 되지? 내가 훨씬 잘 알아. 과연? 이랑 님은 냉면 먹을 때 식초 안 넣고 겨자만 넣어 먹고. 꽃게 같은 거 먹으면 입술에 뭐가 막 나. 김밥에 오이가 들어가면 쳐다도 안 봐. 죄다 먹는 얘기뿐이네. 근데 너 때문에. 너 같은 것 때문에 이랑 님이. 이현한테는 절대 비밀이다. 이랑이 뭐. 하... 진짜. 너 할 거 없어. 가야겠다. 응, 가버려. 호이호이. 뭔가 비련의 주인공 코스프레는 다 하더니. 엄청 불행하진 않았겠네, 이랑도. 기왕 지키는 거 끝까지 잘 지켜줘라. 이랑한테 전해. 냉면 값이라고. 누가.